자 우리 전국의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수능열렬 N생 여러분들 5월 학평 치루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6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학평문학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6평을 준비함에 있어서 물론 나아가서는 더 확실한 목표가 되고 있는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방향성으로 정말 탁월하고 충분합니다. 문제의 질, 퀄리티, 수준 그리고 문항의 배치 거의 평강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절대 학평이라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됩니다. 문항 좋아요. 그리고 이건 당부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다 잡고 가야 될 부분인데 난이도라든가 등급컷의 이러한 확인 여기에 대한 좌절 또 흐뭇함 이런 것보다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스스로의 절대적인 평가가 중요하답니다. 자 바로 이런 주요 문항으로 일단 우리가 진행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문항들에 있어서 반성과 또 마음을 좀 잡아 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11번, 14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자 이 문항들의 공통점은 지금의 추세에 맞게끔 길게 풀면 죄악이고요. 짧게 짧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문항들은 물량만점하고 대학가자는 또 1등급을 넘어서는 이 만점을 위한 도약을 위해서 정말 심플한 한 줄 컷의 풀이가 준비가 돼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11번 같은 경우에 이 2페이지의 끝, 이 의미가 바로 뭐라 했었습니까? 타임 지뢰예요. 시간에 대한 지뢰입니다. 여기서 휘말려버리면 결국 뒷페이지까지 시간 관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번 같은 경우에 가, 나 무슨 관계? 상관관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기의 변화가 바로 뭘 얘기래요? 물리량 간의 연결과 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운동역학이라는 것은 이 연결과 조합 그리고 어차피 비율이에요. 연조업이 연결과 조합 그리고 어차피 비율이라는 거예요. 주절주절 식전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1번 같은 경우에 알짜임이 mg, omg, 그냥 mg 1로 가시고 1과 5. 그래서 알짜임이 4였다가 기의 변화에 의해서 실 끊기고 알짜임이 1, 즉 알짜임이 4분의 1배가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거리의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2대 3이다 이런 비율이 나오는데 바로 0, v, 0 하면서 우리 같이 하신 분 알죠? 올해 이 날을 잘 보냈다. 그리스, 마스, 길거리 부스차, 제곱의 차. 바로 이 제곱의 차가 같은데 마스의 스, 이것이 2대 3. 가속도가 3대 2의 크기의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에서 나로 3분의 2배의 가속도, 아니 그러면 그 기의 질량의 변화에 해당하는 이 값은 몇 배면 되겠느냐? 8분의 3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과 몰라 b 5, 8분의 3, 그러니 b는 2, 2m. 자, 이렇게 풀지 않으면, 좀 매정한 소리를 한번 나누면 이겁니다. 물리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 이 등가스도 운동 같은 경우에, 17번에. smvt, 가스도정이 b가 a를 보니까 v로 달려와. 그래서 7l을 떨어지는 상황에서 3l까지, 그러니까 4l을 달려와, v로. 그럼 그거를 어차피 비율이니까 4t라고 해. 그리고 3l이 남았어요. 그때 속도차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나봉그림에서 a는 v랍니다. 그러면 4t 동안에, 어, 이 v의 감소가 나타났구나. 그런데 3t를 더 달려와야 되는구나. 그럼 바로 3t 동안에 a 속도 어떻게 변하니?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v, 바로 나와야 돼요. 또한 20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절주의 식습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곱의 차, 아까도 나왔었지만 우리 이 물리학원의 시험제 제곱의 차는 여러 군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평균 속도, smvt가 있는데 평균 속도가 가지고 있는 황금 꼬리가 있죠. 순간속이 같다. 그리고 속도 변화의 비율, 이용하면 식전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얼마, 얼마, 얼마. 바로 한 줄 풀이로 진행이 돼야 될 그럴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신공, 원, 투, 선방기술, 고수등극전, 이런 데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이오드가 포함된 이 전기회로. 여러분 딱 교과대로 가셔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전기회로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아니야. 그런 부분은 아니랍니다. 결국 이 두 가지예요. 총절류 위치와 분기점. 이걸 먼저 찍어놓고 그럼 루트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압이 걸릴 거냐, 역전압 걸릴 거냐, 갈 거냐, 못 갈 거냐 이 부분 확인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전자기도, 이 문항 좋아요. 판에 박힌 그런 설정보다 사실 많이 봤던 설정인데 살짝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두 자기장의 방향을 한 번에 해석하게끔 해놓은 아주 훌륭한 그런 설정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19번 전기력은 정말 지금의 추세예요. 훌륭하고 탁월하고 현 추세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산수 계산이 아니라 바로 주어진 전기력, 거리, 간격 그리고 역시 이것도 상관관계로서 미러반전 얘기 말씀드리죠. 겉에 보이는 그 차이점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 실질적인 간격에 대한 부분을 파고들면 바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문항 해수로 가는데 특히 이 자기장의 중척 같은 경우도요. 짧게 갈아있었죠. 심플지 베스트입니다. 이것도 그냥 D1로 가시고 I0도 1로 가시고 해서 얼마분에 얼마, 얼마분에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로 짧게 진행하셔야 되는데 자,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게 바로 6번 문항이죠. 어,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문항이 되면 안 되는 게 바로 파동 단원의 문제. 파동의 진동에 대한 진행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6번에 걸리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파동은 진동에 의한 진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주기 T, 2분의 주기 T, 4분의 주기 T, 진포 몇 개 진동하니 그리하여서 그 진동에서 진행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너무 훌륭하게 잘 다루어진 그런 문항이랍니다. 자, 우리 6평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명료한 해설강의 진행해 드릴 텐데요. 우리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모하고 노력하고 고군분투 자꾸 스스로 부대끼면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자,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강의 진행할게요. 이 주요 문항들로 진행하겠습니다. 고!